윤기 형 캠핑카에서 한다고 그러고 저는... 윤기 캠핑카에서 자? 아,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장비 시끄러울까 봐. 얘는 저기 해변가에 가서 잔대. 해변가? 난 수상가구에서 자고 낚시하고 자고 낚시하고 해볼래?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고? 그 정도로 낚시에 심취 있지는 않아요, 내가? 한 번쯤 해보자고, 한 번쯤. 나는, 나는 무조건... 근데 수상가구에 벌레 많습니다, 엄청. 오케이! 난 여기. 나, 나, 나도 여기 갈게요.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방 하자고.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방 하자고. 아, 고민되는데? 일단 지민이 게임방 잔다고 그러고. 게임방에서 잔다고. 한 명 더 잘 사람 한 번 같이 자도 돼. 지민아, 같이 자자, 그러면. 그래. 태형이? 그럼 태형이 확정. 오케이, 그럼 내가 여기서 잘게. 형, 뭐 여기 오고 싶으면 같이 자요. 어, 내가 뭐 왔다 갔다 할게. 어, 내가 저쪽에서... 아니, 내가 저 캠핑카에서 잘 수가 있는데 캠핑카 배터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. 그래가지고... 아, 나는 그만... 나, 나는 오늘 정국이랑 같이 잘게. 아, 나는 안 하나, 나도. 아니, 칫솔 다 갖고 와. 여기 있을 걸? 아, 있어. 있겠지? 일단 이제 뭐하냐. 정국이 코 곤다이? 자, 그럼 짐 풀자! 정국이 장난하지. 근데 나 정국이 코... 뭔가 그 내성. 요즘 정국이가 나보다 쎄. 내성이 생겼어, 정국이 코. 정국이 요새 쎄. 아! 이렇게 보러요. 정국이 코 곤다. 아! 이거 안돼요? 이거 안돼요? 이게 설명서가 없네. 남준이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. 해보고 싶은데. 남준이, 와! 와, 화난다. 저거야! 제가 그 정도라고? 어, 너가 요즘 심해지는 게 했더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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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 요즘 시동놀아는데. 코골이에 이렇게 웃어버리네. 그냥 소리 지는 거야, 무슨 소리지. 잘 먹자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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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